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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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파멀 먼저 세 가지, 세 가지 영역을 우리가 면접을 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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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피 싹 안 아타보트 거래 하는 요일 루오르 엇 네 루오르 엇 네 제트 반쩍 흥농 루피엇 어? 잠시만요 어? 그러할 지 그 민 루피엇 무이 벨따 루피엇 그 두 잊지요 우리 브로압 대학 동 루피엇 눈 다이사 피어사 거래? 네 열하이? 네 오케이 자, 잡시다 어? 어? 넘봉영 어 송 벨에 르크 미인 아타워 피아사 크마에 무이 벨 말어? 벨? 네 흥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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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송 안 무일로백 무일로백 갓 아 그래서 못나오이소이 으흥. 이곳에 들어가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온암 아 디크말 mr도마이 지 롯 컴트로 페이브 렌이 형 암 우리 두나 드람 되도록 근데 이거 타을 Rap 물겠어요 아아 자아 미안합니다 지금 미국의 프로틴 타바다이 프로틴 타바다이 아타느이 타마이 대통령 대통령 네 미국의 대통령 네 도날 도날드람 네 도날드람 뭐 또 딜 음 만다 번쩔 만다 번쩔 저는 거 물겠어요 아하 네 좋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어 롯 꼼암트로 짭피 넣을디니 사 안 물 롯 꼼암트로 배우려는 좀 많이 타마이 또 물겠어요 젖으ㅓ 아하 오케 폐외안이 형 폐외안이 형 폐외안이 형 어 편용한 거 하지만 이 모든 사례가 있는지요. 일본이 최종 한국의 국민을 남기고 일본이 최고로 인생명을 남기고 그들은 미국이 대신을 남기고 일본이 한국의 국회에 외ksam을 받았지만 이 대해서는 완전히 넘게 남기고 한국국토정보공사 고맙습니다. Development을 곧 합니다. 공부하고 있는 реакции 제가 굴러질 수 있어요. 공부하고 있는 반등 반년? 반년 게 5일 20일 20일 10일 11월 일본 한국 태한 민국 서멍 서멍 성포안을 몇 몰라요? 성포안? 성포안 시스템 나무의 시스템 근대 한국말은? 성포안 몇 친구? 성포안 무이그럼 친구 팀 친구 팀 그룹 친구 그룹 네 친구 그룹 네 친구 그룹 음 미국의 구암트로 구암트로 스포트 영어가 스포트 어 어 지지하다 지지하다 지지 지지해요 음 음 미국 미국에 그 마음에 좋았는데 박수 박수를 보냅니다 네 박수 근데 중국에 음 중국에 고래 강정 한국 한민 고래 강정 한국 북한 어 북한 근데 북한 근데 중국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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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그룹 네 음 음 어디요? 만 만 반응을 보였어요 음 북한 중국 쪽에서 거기 한 그룹이 있잖아요 네 북한 중국 친한 사람들 네 거기서 반응을 보였어요 네 네 네 됐습니다 네 잘해주셨습니다 자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평가해 주세요 저는 음 60점 드리겠습니다 네 소파 얼씨 네 저는 60점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조금 이따가 어때요? 좀 어려운가요? 네 좀 어렵지 않았어요? 음 좀 근데 내가 음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네 네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여기 아 실제로 신문 칸보디아 거 네 신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 네 신문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발췌했어요 아 여기 그 읽기에서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55점을 드렸고 네 또 다른 분은 45점을 드렸어요 네 나중에 평균을 내서 시험 성적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한글로 넘어갈게요 네 자 여기를 음 우리 소펄 형제님께서 네 그 전체적으로 어 읽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할게요 내용을 잘 잘 이해하는지 그냥 덤봉 스탑 네 소펄 그 안능 열 네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안팠어 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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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팱 Kelly 즉 안팱 음 거예요 땅 아 들 강구 그래서 베이팅 판매로 결정했다. 네 잘하셨어요. 이해됐어요? 네. 좀 어려울텐데. 네. 제가 질문을 할게요. 네. 슈퍼주니어 이게 뭐죠? 음 슈퍼마켓? 이게 사람이에요 아니면 슈퍼마켓 부사마트에요? 네. 부사맛? 네. 맞아요. 수만타 부사맛. 네. 그 나라 러바이러바 안 모이크롬. 충어 슈퍼주니어. 네. 어. 그 나라 러바이러바 안 모이크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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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이 뭐에요? 앨범. 너 띄니 미은?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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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도 이쁘니? 네. 앨범. 앨범 졸하이. 네. 앨범 할게. 앨범. CD. 네. 비디오. CD. 비디오. 네. 그 다음에 홈쇼핑은 뭐에요? 홈쇼핑. 홈쇼핑. 네. 음 슈퍼마켓.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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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24목법의 무은마음 들어보셨어요? 너희도 인터넷 네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홈쇼핑이라고 해요 이렇게 다 루어 나오이사 뭘 비디오를 모이고 뚜루 뚜루 아테때쯤 그 가몽 너희도 인터넷 오 네 알겠습니다 그 하다 홈쇼핑 이때 홈쇼핑이라고 해요 같은 영어로 홈쇼핑이요? 네 홈 아테네이터 홈 네 쇼핑 그 땡 땡 너희도 땡 땡 땡 땡 땡 네 채널은 뭐예요 채널? 채널? 채널 뽀 뽀 뽀 뽀 땡 네 네 네 도둑 채널 도둑 도둑 미니쯔랑 네 펠로크 레이크 니지이 많다 채널 네 그럼 어 방송사 방송사는 뭐죠? 방송사? 네 아직 저 안팠어요 아 형? 방송사가 뭐예요? 방송사? 방송사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지금 아타버니 아로크 네 해완 아 에 아 해 이제 복 에 배념 아 아 루어. 방향 루어. 방향 루어. 로보. 무이크롬 로바일로바. 나라. 슈퍼주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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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어요. 채점할게요. 채점은. 아. 다른 분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 다른 분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한국에 다녀온 게 있으세요? 네. 인내로니까 5년 했어요. 오. 5년. 네. 5년 됐어요. 오. 5년. 한국에서? 네. 일해요. 공장에서? 네. 공장해요. 어디에 있었어요? 수원 있어요. 아. 수원. 네. 뭐하는 공장이죠? 공장은 내가 자동차 스프레이해요. 자동차? 네. 스프레이하고. 택배? 아니. 이거 인쇄. 인쇄? 네. 아. 페인트 칠? 네. 페인트 만들었고. 오. 자동차에 칠하는 페인트. 네. 근데 저 반장님도 있어요. 반장님도 했어요? 네. 자기를 얘기할 때는 입자를 빼는 거예요. 반장도 했어요. 네. 네. 반장. 오. 반장했어요? 네. 오. 잘했어요. 그 다음에. 평소에. 네. 오. 드라마. 드라마 보고. 드라마 보고. 네. 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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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센터 있어요. 수원센터. 네. 근데 지금은 수원센터 못 나가잖아요. 네. 아이 수원센터. 지금도 수원센터 연결해요? 네. 어떻게? 공부해요. 뭘로? 아니 공부해요. 네. 공부? 네. 공부? 공부? 네. 네. 한국에서 말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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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어. 자.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점을. 잠깐만. 잘했습니다. 40점 하고. 또 선생님 한 분이 45점. 어. 점수를 좀 짜게 해주셨네요. 네. 수고하셨고요. 어. 다음에는. 자. 그. 우리 소폴 씨가. 한국의 어떤 문화. 역사. 또는 사회적인 그림을 보고. 네. 한국의 어떤 문화. 네. 네. 설명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네. 이게 뭐죠? 음. 이거는. 국수. 아니. 국수. 김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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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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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utz. 상 Kirith. 네. 이런걸 투갈이라고 해요. 나의 투어 비, 너희. 아 네. 먼저 간짜으로 모이고, 뭐 기미, 부생부생. 네. 먼저 나의 그런거를 투갈이라고 해요. 투갈이 만들어 해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셨죠? 네. 어, 그러면은 우리 소펄 씨는 그 김치찌개를 먹어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좋아해요? 네. 좋아요. 정말이에요? 정말해요. 그러면 만들어 본 적도 있어요? 네. 또 있어요. 오! 김치찌개를 만들어 봤어요? 네. 만들어봤어요. 언제?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 몇 번? 자주요. 자주? 네. 주말에는 친구 봤으면 같이 만들어요. 네. 그러면 김치찌개가 어떤 때는 약간 김치맛이 쉴 때도 있어요. 많이 쉴 때. 네. 많이 있어요. 네. 김치가 아니시면 뭐라고 하죠? 신김치? 아, 침김치요. 신김치. 신김치. 신김치라고 하죠? 네. 혹시 묵은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묵은지. 없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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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어? 왜 꺼졌지? 이게? 음, 카메라가 꺼졌네요. 그냥 강력 음성이 좋아요. 네. 근데 삼꺼살도 이거 좋아요. 네. 네. 자, 예. 오늘 소펄씨 이렇게 면접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나중에 네.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점수를 제가 볼게요.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한국에 다녀오셔서 문화 성적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오늘 소폴 씨의 면접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채점하면서 한국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아마 많은 항목을 점검해보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면접에 참여해주신 분들도 준비를 해서 여기에 오시면 더 좋고요. 오시지 않아도 집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면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겠지만 사전에 면접을 보기 전에 스마트폰을 점검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때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파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